신랑, 신부 입장! 사랑하는 나의 신부 다혜에게 사랑하는 나의 신랑 동욱 씨에게 8년간의 장기 연애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헤븐커플의 결혼 1차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위기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워낙 서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힐 때는 좀 세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맞는 사람 있나?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가지만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안 변하더라고? 변해야 돼 쉽지 않더라고 아, 이거 맞나? 이 결혼,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잘해 저장도 불구하고 어, 이거 틀어 저장도 불구하고 어, 이거 틀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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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aga